미친세계 추가핸드가 돈을 안줍니다 이자 안줍니다 뭐? 왜? 네거티브 완갑 안녕하세요 모든카드가 그림 그림카드가 득점시 2달러 9,7,6,5,4,3,2 와 스티클댁이네 이거 오일조커 뱅 쓰기 Conf여 남은 다 찬쌓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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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사위 기본 탈 6 6 6 6 3 4 5 5 6 6 6 7 2 3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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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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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9 6 6 6 6 7 7 9 9 10 6 7 7 7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트레이딩 카드 버려야겠지? 결국 미래에 볼거면은 미래는 히비에 있다 오란색 필요없잖아 보스 리롤? 보스 뭐지? 모르겠지 마사 레드 씨를 좀 줘봐 아이씨 플레이한 포커엔드의 레벨이 낮아집니다 1인데? 내 트레이딩 카드가 클럽 빼고 다 버리면 되겠지? 흐어 헉 지금 클럽에 부족한게 9887666 그러면은 9복 써야겠다 표정 이리핫 1권 2병 3 5 엑스 장난 어려워 근데 지금 뭐가 나와야되지 그거 나와야된다 복사 레드실 레드실 복사 마지막은 결국 스턴트맨 버려야되나 힙이 있으니까 카이브로 갈 것 같은데 교령외로 버티다가 레드실이랑 희극과 비극이랑 사기꾼 이런걸로 가야겠다 화기꾼 낙지 레드실 리마실 좀 레드실 좀 볼리크롬싸 하트2 뭐하나 더 잡아서 클럼버 해야겠다 뭐하나 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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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은 버릴 수가 없네 7654 쓰레기 자 쓰레기죠 배볼바단가? 이걸로 레드실 같은거 나올수도 있지 않나? 음 강호하니까 실없는거네 필요없네 그러면 어? 행대맨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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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판 레안 포컬카드의 레벨이 났습니다 응이리아 백맨 2랑 8 8은 안 재워도 되겠다 6은 안 재워도 되겠는데 클럽스 4 없다고요 밑에꺼 버려야겠네 8,7,6,5로 가야되네 좋고 아 빨리 클래스 넣어서 아 불겠네 이런거만 나오네 어플 어플스틸 클럽사 하나밖에 없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2 3 다 지울까 3 4 5 6 7 9 8 7 6 5 근데 5가 없다 지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클럽이 지울걸 그랬나 근데 최종댁에서는 플러시 안해야지 지금이야 뭐 교령회 땜에 스태프를 하는거지 엔티노 올라가는데 백은 안쓰지 그 속 수빈 월워커? 월워커? 아니야 일어 템 왜 oblique 5가 좀 모자라서 5 하나 버리고 4 5 9 8 9 8 7 10 10 10 10 10 10 10 10 12 11 12 12 12 12 13 아이카드 서대서다 우리 이것 때문에 뭐.. 어 카드 좀 더 썼어야 했네 써야 잼쟁이 오르는데 지금 스턴트맨 팔면 죽겠지 그거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지 칠클럽 괜찮은데? 칠도 한 개밖에 없네 레드실만 애타게 찾는다 교령회 더 봐야겠지 지금 시국 시작해 보네 한 개 유형의 핸드로 플레이어입니다 아 미친.. 리롤할까? 리롤 했다가.. 그림 디벅스 나오면 근데 그림 디벅스 나도 이기는 거 아님 아이카드 때려야겠다 아이카드 때려야겠다 아이카드 때려야겠다 아이카드 때려야 아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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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시다 아이카드 아이카드 결국 데스가 필요한데 근데 데스로 지금 복수할게 없네 아이카드 플레이는카드 먼저 볼걸 나왔다 레드실 이제 여기다가 뭔가 덕지덕지 발라야지 모템 모템일 때도 두번 발동하는 이 룬시봇 야 퓨 퓨 와 돈 벌린다 데자부 레드봉인 레봉이 왔는감 사기꾼 파이브스틸에다가 레드슛 L짜리다 레드슛 아 근데 결국 스틸 하이카드 만겜아님? 빰빰 퓨어블루워터님 22개월 구독을 꼭 감사합니다. 5스틸 5스틸 데자부 교감 어 약해 안녕하세요 이 게임 챌린지가 하나하나 강아지 같은데 언젠 좋을까요 호모나 세상에 진짜 강아지같은 감사합니다. 와일드 카드 5스틸 8 8 7 8 7 6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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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5 돌려서 주우커다 찾아봐야겠다. 이제 데스 찾아야겠네 교령을 버리고 근데 교령을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다섯 장을 플레이한다고 미쳤나 잠깐 에이스 죽는거 아님 아님 다섯 장도 뭐 하이카드 되니까 다섯 장 하이카드 돌림되지 플러시 도템 초 럭키 카드 그림 카드 없이 득점이로 볼 때 데스 이걸 엄청 많이 모아야되는데 지금 덱이 열네 장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스무 장이니까 랜드 사니까 그냥 다 써야되네 이제 깨지 못해 아 뭐 깨지면 재수없는거지 뭐 심기 불편 랜드 실이면 일루와 언제나 레드 실을 환영한단다 아니요 클래스 에어 어디갔어 클래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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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대가 없는거 봐 하이카드 하나 던져야 되나? 하이카드 하나 던져야 되나? 아잇, 헥스만 남았네 아잇, 근데 이제 헥스 중요하지 않나? 점쟁이 버리고, 교령에 버리고, 스턴트맨 버리고 근데 헥스, 명암에 말리고 힙이 터질 수도 있는 힙이 들고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버려 아이씨 교령회 아유, 무조건 데스가 있네, 이거 데스 좀 더 안 나오나?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sh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 8, 7, 6 한 장밖에 없는데? 1, 8, 7, 8, 7, 8, 8, 8, 8, 8, 9, 9, 10, 11, 11, 11, 12, 12, 13, 14, 14, 14, 14, 15, 15, 16, 16, 16, 17, 17,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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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 19, 19, 19, 20, 20,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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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육네나 빨리 아 버텨 이 녀석아 버텨 이 녀석아 버텨 아이씨 망령놈아 슬슬 교령의 털대가 온 것 같은데 어설피 1모드각이라 근데 청사진 당장 쓸데가 없네 교령회 청사진 스탄트맨 청사진 어디 쓰냐 다시 트리거 할때 쓸 수 있겠네 고반가능 교령회가 죽었습니다 고바보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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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었다가 그림 디버프 이런거 너무 짱나는데 antid performed 찾고있습니다 못 놓아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잘 모르겠으면 이게. 대판이네 진짜. 광기 스테실. 대방출 세일. 비비. 스푼트맨은 보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 데스 왜 이렇게 안 넣냐. 호일은 애매하지 않나? 호일 정도면 괜찮은가? 스틸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레스틸. 뭐 버리지? 스턴트맨? 스틸. 스틸. 어? 면허다. 면허 잘 땄네. 베베 앞에서 면허가 나오네 매달린 남자 학원 안 다니고 면허 따기 이제 핸드맨 보고 뭐 버리지? 그냥 다 죽으면 되지 않나 이제? 다 필요 없잖아 그림 디버프 리롤 해야겠네 바보는 데스 때문에 좀 남겨놔야겠다 일단 데스가 제일 좋은 편이까 예쓰 사이다가 하는게 나을까 레드실사 아 이거 만들어야 된다 클럽 이거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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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면허에 넣는 게 나은가? 여기 깨지겠다 어플실 칩 그건 칩 들어갈 자리 없는데 흑업과 비극을 빼야겠네 이제 핸드로 갈거잖아 스틸이니까 괜히 유리 깨먹은 50% 60% 양파 2 흑업 흑업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칩이 너무 없네. 이거 득점할 때면 핸드도 되나? 텐트는 안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범쟁이 컷. 매달린 남자 쓰면은... 면허박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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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쟁이 개 쓰레기네 그러면.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중간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면허박탈등. 그러면 결국에 지금 행성 가야되는건가? 아이카드 행성. 면허박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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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끝날 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허가 무조건 없을텐데. 면허가 무조건 없을텐데. 면허가 무조건 없을텐데. 면허가 무조건 없을텐데. 와장창 랭카드 데스 없냐? 클럽사도 스틸카드로 바꿀까? 아 이런거 있긴 있어야 되는데 칩을 어디서 구한다? 칩 주어 벅벅 칩 스틸 몇개지 지금? 스틸 6개 오일카드 나오면서 써야겠다 앗 면허정지 비상 면허취소 글래스카드 유리 깨져서 면허 뺏겼구나 뭐고 신용카드 개간지 아니 근데 구욱 클럽은 좀 버리기 아깐 근데 구욱 클럽은 좀 버리기 아깐 핸드 버릴 수가 없게 나왔는데 이 면허 따위다 핸드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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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 갈거니까 배율 진짜 개혜옥편없네 면허님 그립습니다 차라리 이거 하면서 사나? 차라리 이거 하면서 살겠는데 어림도 없네 아미친 쓰레기 아따 면허 면허치소 척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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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소세